3년 넘도록 배그를 책임지던 자 M4 요즘 진짜 홀대 받고 있거든요 베릴과 AK가 대세가 돼가지고 진짜 M4가 쓰레기가 됐는지 제가 진짜 앞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테스트 풀었고 M4 홀렸는데? 촉발은 어떻게 만드냐고요? 그럼 촉발집 가서 물어봐야지 내가 촉발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촉발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데 와 중국산 탄창이 안 돼 와 된 거야? 안 먹어 아 김상했어 판물이요? 언제부터 배그 고의물이 된 거냐고요? 그때부터였죠 내가 컴마왕 탑싱크를 알게 된 후부터? 블링본 방송 끄고 편하게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아니 안 먹어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와 역시 컴마왕 탑싱크를 모졌다 진짜 와 이제 신고했을걸? 뭐야 M4 나와라 스카가 이 정도면 M4는 더 좋을 거야 필요한 걸 하나도 안 준다고? 여긴 날 배신한 적이 없는데? 와 3초께 와 역시 저거 뭐냐 저거 오 M4다! 와 M4 배달까지 와 8배율까지 와 됐다 M4가 어떤지 확인해보자 여러분 나 솔직히 M4가 너무 우리한테 섭섭해할 것 같아 아니 3년 넘게 뽕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고 지금 어? 갑자기 날아깠거든요 지금? 금저페릴이랑 싸우면은 좀 도망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M4가 데미지가 L 떨어지고 탈속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 또 스크스 소리 났었거든요 와 진짜 섹시했다 와 음 뭐야 뭐야 4반데? 나 프라이팬 아니면 3방 맞았는데? 한방 맞았어요 쉐이 쉐이 형 안보여 응 날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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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어디서 짓냐? 뭔데? 뭔데? 엔포도 원래 남의 손에서나 적폐였지 내 손에선 아니었어 뭐라고? 얘가 내 쪽으로 보는데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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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쪽으로 내를 보고 있는데 안 때려보니까 이쪽 아니면 2층 내가 구우저패 구우저패 엠포로 혼내줄테니까 들어봐 아 수류탄 저리도 터지네 이쪽 아니면 이쪽인데 제가 볼 때 이쪽인거 같아요 여기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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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시만 저거 먹고 오면 만원이잖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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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야 해 여기서 맞은거 같은데 이거 아 안 내렸다 만원 만원때문에 육수카 날리겠다 잠시만 쟤 무섭단 말이야 잘 쏴 오오오오 얘도 봐라? 으응 여기서 또 자비장 잘 떠라 제발 나 너무 이동시키지마 살 빠져 굿 와 굿 이유는 굿 아씨 엠포를 좀 확 사봐야되는데 일로 온다고? 오오오 와 야 야 엠포 야 아니 여러분 진짜 아니 엠포 아직 적폐야 이거 나 지금 이거 한 번 쓰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아니 자기장에 맞았다 해도 내가 볼 때 한 번에 내 방 다 받았거든요 저것도 저거리면 베일로 맞추기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엠포 아직 여전한데? 잘못된거 같은데? 내가 지금 삼초끼를 제대로 안 때려봤어 그런가? 여기서 온다고?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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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포가 아니라 컴컴 모탑이 적폐인 것 같은데 방금은? 그런가? 아 아 걔는 진짜 적폐 걔는 좀 적폐긴 해 아 무서워 하지마 하지마 나 무서워 왜 맞추어? 여러분 그러는 위해서 아우 레디? 아우 아우 여러분들이 계속 붙였던 그 소리 맞습니까 이게? 죄송한데 연막 하나도 없는거 싫어합니까? 아우 물결표 키키키 아니 진짜 미쳤나? 빠졌다 맞무자 그냥 가자 아니 이거 내가 볼 때 엠포는 지금 충분히 좋아 아직 훨씬 좋아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그거 아니야 배 쪽에 53번 바닷가 쪽 얘 잡아야 돼 얘 막고 있었거든요 어디야? 거기 있구나 한편집까지 갈 수 있으려나? 문 열려있거든요 제발 아 아 저 삼뚝이야 아아 53번 배 쪽에 하나 저 쪽에 하나 있다 아 아 씨 풀었다 뒤에서 돌텐데 거기다 나의 아 거기다 아 나의 금방 아... 아... 아아아아아아 아깝다아아아 아 이거 안 맞고 싸웠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 얘도 근데 왜 이제 왔지? 쟤도 풀핀 아니었어 야 쟤 상황이랑 내 상황이 같냐 이씨 와.. 이건 스카죠 이때부터 많이 풀거에요 얘한테 앰퍼 뺏어먹거든요 아 이때 섹시엑시 아 근데 맞았구나 와.. 와.. 한국사람네? 어 얘 피 안깍게 있었어요 여러분 3초끼 아니야? 2초끼인가? 와우야 피 안깍게 있었어 얘 3초끼야 아 얘는 좀 뒤에서 맞고 불쌍했죠 누구야? 누구야? 아 이때 너무 아깝다 아.. 이틱을 안맞았더라면 아.. 아.. 한틱싸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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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도 때려가지고 아.. 이걸 맞아서 타이거였음 이겼다 뭐라고 봐봐.. 아.. 이거 이겼을꺼야 아.. 얘 건들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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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저는 지금 앰퍼를 이번반만 쓴게 아니라 오늘 방송끼고 계속 앰퍼를 썼거든요 저는.. 앰퍼 여전한거 같아요 앰퍼라서 진거라고? 베리드스 잡았으려나? 충분히 쓸만하고 좋은거 같애 차라리 앰퍼가 조금 하향되면서 베릴 AK 요즘 UMP도 제가 말쓰거든요 아까 전전파니까 UMP인데 죽었는데 좀 다행이되면 더 좋은거 같애 얘네 앰퍼도 아직도 매우 쓸만한 총이고 너무 앰퍼가 똥총이라는 생각을 안해도 될거 같애 그래서 그 시간에 렉는거 같애 뭐.. 렉는거 같애 렉는거 같애 렉는거 같애